이대로 가야 눈으로 나를 안아주 만날 때마다 잡고만 가슴이 먼저 안으면 사랑에 빠진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맘이 너무 아파서 내가 자라 이러는게 아닌데 흐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맘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해줘요 이렇게 해가 참고로 사랑하고 있는게 너무 부탁드립니다 성도 그나